304번 주어 동사 오직 가지고 있다니까 여기다 only를 하나 붙여준 거고 the store only carries 그 다음 여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구매하기를 원치 않는다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여기는 대절이 아니라 왓절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거든 자 그래서 the store only carries 그 다음에 주어 왓절 들어가는 거고 John doesn't want to buy 구매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동사와 투부정사를 합쳐서 만들어라 그랬죠 doesn't want to buy 그 다음에 그에 어렵게 버는 돈으로 with his hard-earned money